으음 자 버리고 자 물려먹고 오 저 친구도 올라왔네 자 여기서 깨진 눈동자의 오브를 먹을 수 있죠 이것은 이제 그 뭐라고 해야지 그 우리 그 걔 이름 뭐죠? 예 예 아 이름이 갑자기 걔가 안난다 아 리시 리시 예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죠? 말도 없이 나오네? 어? 뭐 나왔어요? 원래 뭐 이렇게 뭐 표시하고 나와야지 않나? 압력 같은 건 오 어? 아야야야 그 불을 왜 붙이니 어? 뭐 압력 나왔으면 뭐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나오는 거 아니야 원래? 말도 없이 나오네? 오 깜짝 놀랐다 자 우선 밑에 불 붙이고요 예 스칼리 없었으면은 살짝 위험할 뻔 했어요 여기 딱 불 붙이면 여기에 예 불쇼 나옵니다 불쇼 1,2,3,4,5,6,7 빛이 밝혀진다면 그림자 또한 뭔 말이야 네 모릅니다 아 야 아 야 저거 뭐야 또 나왔어 야 이거 낙관 시키자 야 어어 하여튼 네 이놈의 NPC들은 예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드네요 어 하하 어? 어?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들어 어? 어? 야 좀 보수종까지 같이 좀 가보자 아 그 좀 땅바닥에 기어 들어가지 말고 허허 허어어어 네 진짜 자 소울의 그릇 먹고요 올라와 보겠습니다 자 이거 뭘까 영웅의 소울 좋아요 영웅의 소울은 그 상당히 많이 줍니다 소울을 자 와도 불을 한번 켜보고 좋아요 자 앉고 여기 그니까 불을 불을 키면은 예 불을 키면은 저 나타나는 느낌이에요 어? 저 빨간색 압령들이 그니까 화톱불 아니 여기 불키는 데 있잖아 여기 불을 키면은 예 나타나는 느낌이야 어 야야 잠깐만 나 뭘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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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해 아 실수했어 어? 흥분하지 말고 이거 아 깜짝이야 야 그만 그만 아 왜 깜짝이야 야 이리와 야 이거 뭐 도이 너는 이리 말아 아아 아우 저거 죽어 잠깐만 나 HP 왜 이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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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죽어 죽어 야 빨리 죽어 어흑 야 빨리 빨리 또 살아나게 응? 아이야 어 오 마..마.. 안 돼! 여긴 왜 이러죠? 저기 왜 이러죠 왜 아 불을 안키면 또 어두워 아 내가 진짜 환장하겠네 어 대놓고 물량 먹어야 합니다 자 우선은 예 모르겠다 우선 소울부터 찾고 보자 어? 내 소울 어? 죽을 땐 죽더라도 소울부터 찾고 또 어딨어? 어딨냐고? 아 여깄네 근데 야 종을 우리지마 어? 인간적으로 어? 인간적 인간 인간적으로 됐다 이제 우리지마 블루프레임 좋아요 없지 이제 자자 이제 종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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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봐 어어어? 야야야야 나 나 나 잘못했어 야! 야 뭔 독이여 어? 아우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꺼! 가만히 있어봐 아야야야 왜? 야 넌 죽었다 이제 넌 죽었다 이제 죽었다 목창해 어? 어? 죽었다 목창해 죽었어 이제 아야 아 자꾸 마법 써 응? 아 안되겠다 안되겠다 어! 어! 야 왜! 응? 야 나도 있다고 받아라 나 이 마법을! 응? 받아라! 아 어디가 남았을까? 일로라 자 물량 하나 먹고 대놓고 먹기 가만있어 대체! 화요목이 왜케 약해 왜? 대화요목인가? 내가 옛날에 자주 썼던게 주술장은 지금 구강임 구강 구강인데도 약하네 아 여기서 말라붙은 통과력을 주는구나 구강인데도 이렇게 약해 죽어 임마 없지 이제 죽어 임마 죄이네요 오! 아우 무서워 이 해골 바가지들 자 죽이고요 팔 쉬운 어 진짜 어둡다니까 인간좋아 어 여기 두개 두개 자 죽이고요 아이템만 먹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매끈한 돌 야 넌 뭐야 임마 응? 죽으라고 임마 매끈매끈한 돌 어이구야 매끈매끈매끈 자 여기 또 있겠죠 여기 아이고 눌러도 안 뽀개져 여기있군 여기있군 발견했어 자 뽀개고 자 스테미널 모았다가 아라라라라라 죽으라 임마 하나 둘 또 또 어디있지 분명 어디있었건데 원래 여기 두개 있었거든 아 여기 여기 발견했어 네? 확인했어요 야! 죽어 인마! 야우! 여기서 마법! 오오오오! 뭐 이리써? 와 내 마법은 진짜 코딱지만큼 달고 제 마법은 엄청 많이 달고 너무 불공평합니다 어? 원래 뭐 게임이 좀 불공평하긴 하지만 좀 넘어간거 아냐? 자 불 붙이고 이제는 안당한다 요리 요리 쏙쏙 피 오지마지 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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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 어렵네요 야 뭐야 야 뭐야 어! 어! 야! 야! 야 소대하지 않는 손님 어휴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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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약! 그라마! 야 미.. 아! 자! WOOO 예 환장하겠네요 아니야 아니야! 깰 수 있어 자 쉽게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쉽게 가는 방법 이번엔 죽지말고 위로가서 위로가서 아까쯤에 위에 얘를 가프라이 먼저 죽이고 아니야 스카라 필요없어 혼자 충분합니다 덤벼라 덤벼라 얘를 죽이고 맞죠?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가면 된다고 깜짝이야 이리와 응? 스템으로 조금만 모아 어 아 죽이고 탈탈탈 이리와 어? 어? 안 맞네 아이 자식이 으어우 으어우 으어어우 역시 녹슬지 않았어 역시 나의 실력은 녹슬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살아있어 컨트롤 맞죠? 컨트롤 살아있죠? 예 하하하 어? 컨트롤 살아있지? 그 유명한 예 화망콤보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아 되는구만 이게 이게 돼 여기 또 숨겨진 길이 있죠? 좋았어요 화망콤보 간만에 성공했어요 어 웬만 예 베링 화망 앞잡 여기도 뭐 나올텐데 어? 안 나오나? 예 베링 화망콤 보면은 그냥 뭐 예 아베린! 그렇지 여기서 아베린이 예 나왔던 걸로 저도 기억합니다 자 우리 밑에 여기 아이템 뭐 없지? 아 여기 못 먹었네 예 나오지마 엄마 저기 아이템 없죠? 아 저기 또 있네 아이템은 다 먹고 가야합니다 아 지금 옛날에는 그 뭐지? 영창 속도 올려주는 아이템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안차고 있습니다 예 이게 옛날에 뭐 누가 이렇게 증명했는데 영창 속도 느려도 써진다고 예 손만 좀 빠르면 됩니다 예 그 뭐지 딱 그 패딩 하자마자 스왑 바로 스왑하는게 중요한 겁니다 예 손가락만 빠르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 그렇게 영향 흠 흠 흠하게 안 받으니까 나 야 비켜 봐 비켜 봐 비켜 et마 비켜 et마 비켜 et마 그치 아하아 야 끝까지 날 때리는구나 자 여기 들어와서 여기 중요한 겁니다 네 예? 여기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자, 물을 키고 예? 여기 옛날, 옛날 그 방식 그대로 떠도 되겠지? 자, 여기 조준하고 정확하게 조준하고 예, 돌격 앞으로 둘 셋 공약 오케이 바뀐 게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야 세 방 두 방 세 방 네, 그렇죠 여기 이렇게 뽀개지는 게 중요합니다 한 방 두 방 세 방 여기 마지막 아, 저기 종하고 붙어있어서 자, 하나 둘 야, 맞이나? 안 맞냐? 안 맞... 아, 뭐 조금만 더 가자 맞았다 오케이 오케이 다 뽑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자, 한번 쭉 살펴보고 어, 어디가... 출구지? 당검? 당검 뭐 다 되지 예? 예, 안 되는 거는 그렇죠 다 됩니다 아, 여긴가? 아니야, 아니야 아, 빨리 찾아야 돼 총 울리기 전에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야, 하지마 하지말라고 인마 어휴, 빨리 빨리 깨 빨리 깨야 돼 빨리 깨야 돼 아, 또 나왔다 어? 살았어 으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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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지 뭘 자라 아아 아아 다 깨놓고 죽으니까 으응 아 때리지마 아 네 어서오세요 자 야 무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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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다 깨놓고 죽으니까 조금 아쉽네 저거는 그래도 재생 안하니까 예 야 비켜 인마 비켜 인마 비켜 오 오우 그만 때려 자 불을 켜고 아 선생님 나 어디서 죽었더라 자 물려 아 이쪽 이쪽 이쪽인거 같아 느낌이 네 느낌이 이쪽이야 이쪽 예 그렇죠 예 아주 좋아 아 네 어서오세요 고맙습니다 이제는 뭐 종 울려도 이제 나올 마법사가 없기 때문에 네 종이 울리네 고치핀 맞나 여기 여긴가 아니네 안되네 여기도 또 아이템이 있습니다 여기도 또 아이템이 있습니다 네 죽어 인마 응? 구수한 자임 에이스 자 우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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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예 파루스의 돌을 하나 끼울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끼고 지연하게 예 끼워주고요 자 그러면은 반대쪽에 예 숨겨져 있던 길이 나오죠 자 여기 깨고 야 뭐야 이 친구 야 야 니 자꾸 이럴래? 말하고 나와잉 어? 니 때문에 깜짝깜짝 놀래잖아 인마 야템이 조금만 조금만 좋아요 아 뭐여 이거 뭐야 기다리게 해서 아이 이래 찬데 예 온란포드의 집하기 대뇌창 좋은 아이템들이죠 이래 찬데 이거 전봇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아 아이구 빨간색 애들이 예 슬금슬금 나옵니다 자 아 여기 또 있어 이리와 어? 야 야 죽어 야 하지마 방깨기 업점 예 방패 방패 들었으면 뭐 죽어야죠 뭐 예 뭐 있나요 자 여기 한 대 때려 보겠습니다 아니군 아니군 불안하니까 아 이런거 한테씩 때려주는 겁니다 마력석 암야석 어 잠깐만 나 인간아이네 인간 쓰고 에스트병 10개있고요 오야 저 아까쯤에 죽였는데 야 이리와 야 야 어? 야 길 나왔어 이제 죽었어 이제 방패기 어? 어? 야 뭐야 옆에 아 야들 일반 몸인가 보다 어? 어? 돌솔 환자의 방 아닌가? 아가씨는 죽였는데 고마워 저 또 올 저 또 쫓아 올라오네 저 끝까지 또 요까지 오니? 아 네 어서 오세요 어 어 아 끝까지 쫓아오는데 일반 몸 또 아닌가 응? 아 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님 영이야 아니면 일반 몸 불손한 자기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는 또 중요한 지역이죠 예 우리 가서 종을 종을 못 치게 간단하게 주의해주고 오 두 마리 아아 숨어 있었구만 예 네 아 뭐야 저기 또 있네 어 뭐예요 또 어디서 나오는 아 아 야 뭔데이 몇 마리가 숨어 있는 거요 와 나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구만 어 아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몇 마리 하하 스읍 야 니로 와봐 니부터 잡자 뾱 뾱 이리와 응 이리와 응 이리와 응 죽어 인마 좋아요 아 이 마법사들 되게 짜증나는데 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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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눈치 깠어 빨리와 자 죽자 마음 쓰지마 인마 왜 무서워 이리와 너도 이리와 자 두벅많이 죽이고 아니 집갓 이리와 이리와 주아 레이디어에 장갑 이제 마법사 다 잡았죠 어 잡몹도 없겠지 어 저거 뭐야 용기병 하하 하하 용기병 야 용기병은 좀 아니잖아 어 용기병이 그렇게 잡몹 잡몹 수준으로 에 에 전략하다니 그 용기병이 어 이건 좀 아닌데 아 용기병 나오고 아까침에는 그 뭐야 체리언 나오고 에 하하튼 보스들 그냥 에 다 어디다 깁어놨습니다 이리와 싸워주지마 에 에 오케이 아 예 이걸로 때려야돼 에 중합병이라서 에 이게 경기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에 에 데리고 데리고 에 그다지 뭐 예 용기병 뭐 용기병 에 뭐 쉬운데 오 에 에 부담이 어렵지 않습니다 네 안되다 양손 쥐고 해야 요 오 그렇지 경기거리고 많이 때려 좋아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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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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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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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